날 닦다 닦다 비워버려 끝났습니다. 맛있어. 끝났습니다. 아이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딱! 딱! 나 원래 안 먹을 거였잖아! 형 형 형 형 형! 광! 형 형 형! 범! 몰라? 뭐야? 범! 이게 뭔데? 제인소맨 뭐지 보여? 이건가? 없잖아. 이거 아니었어? 나 봤어. 아니 이거 아예. 여우! 여우 갑니다. 동주가 욕을 해서 다 먹기 전에 밀린 거래요.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요? 그럼 뭐지. 무슨 소리야, 야. 건이도 할 만한데. 그니까. 너는 안 할 거야? 너 왜 우리 따돌려. 그만? 너 왜 따돌려. 너 혼자 뭐해. 너 혼자 뭐하는 거. 간의 일로 따돌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다섯 명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다섯 명까지 할 수 있는데 권이 형이 계속 권이 따돌리고 따돌리고 계속 하자. 그건 말자. 계속 게임 하자 하는데 안 하고서 계속 먹기만 해요. 권이가 너 RPG 좋아해? RPG? 어. 정글해서 RPG 하면. RPG. 게임? 피가 무릎이 저렇게 해보는 게. 더워. 물 바람에 웃으러 껴야. 저를 다 다 다 다 지워버려. 새겨진 기억들 모두 다. raise me now. 다 다 다 다 지워버려. 뮤직뱅크 왔습니다. 아. 오늘 막방이에요. 그래도 오늘 달림들이 좋아하셨던 또 서스팬더 작장의 흑화한 블랙 버전이. 조금 느낌이 다르게 좀 체인도 눈앞고 새로운 느낌을 내봤습니다. 어. 우리도 다 다 다 지워버려. 아.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이제 나 할 거라 해. 진짜? 생각보다 좀 이상해요. 이렇게.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의 치워버려. 세. 세. 아. 내가 코스트재 designers 보내줄게요. 실수로 빼기는 하면. 나. 거리봐. 여기 있어. 아習이나 돼. 와習이나 돼. 가리 바질드야. 나나. 너. 불쌍. 아. 안 되잖아. 이럴때는 턱을 들고 위를 쳐다봐요. 안 졸리네. 얘네 뭐지? 그러면 안 졸려? 이러면 뇌에 뭐가 활성화가 된다. 몰라. 졸음이 활성화되는데? 안 봄. 안 봄. 아니 이러면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너네가 막 하려고 해. 도망갔어. 어떡해. 아니 이러면서 왔다니까. 이미 한참 늦었기 때문에 챌린지 구간이 아닌 곳을 따볼까 합니다. 제가 이 선호공 무대를 보자마자 이 파트다. 이 파트 미쳤다. 마지막 파트 미쳤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를 따서 월요일 안에는 올리지 않을까. 이 파트 미쳤다. 난 살아남았어. 어디가? 뭐야? 잘 나왔잖아. 핸드폰이 휘었는데? 형 얼굴 보정 그만하라니까. 나 보정 안 해. 뭔 소리야. 보정 좀 그만해. 어떻게 카메라 갈게요. 갤럭시가 갤럭시가 봐봐 이렇게 하면 지가 휘네. 안 휘는데? 봐봐. 아 지가 휘잖아. 그니까 보정을 얼마나 매겨 놓은 거야. 나 보정 해 보정했어. 형 사진 찍을 때 좀 일반 카메라 좋아해 달림들은. 나 이걸로 처음 찍어봐. 이렇게. 끝. 끝.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 내 꿈을 위한 여행. 요한우.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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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파이팅 넘치던데? 여기서 있어. 하나 딱 빼버리면 어떡해. 안 돼 없어. 안 가자단 말이야. 이거 그거 뭐냐. 스폰이어서 이거 하면 죽어. 아? 뭐야? 이마 빼는 거거든. 아니. 이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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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내 건 없어? 어 있어. 한웅이 거. 여기 한웅이. 여기 한웅이. 여기. 여기요? 여기요? 네. 네. 오늘 옷이랑 살짝 누드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손동주가 깡? 양철, 깡통. 끝났습니다. 물. 저희가 오늘 맛방을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니가 오는 내 방은 텅. 왜 그래? 이게 맞네요. 뭐야? 모르겠어. 나 얼굴이 커진 걸까? 아니야 아니야. 너 이게 너무. 이게 됐어. 나와봐. 아니야 아니야. 이게 너무 땅겨졌네. 그치. 이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됐지? 저희 돈이 없어가지고. 천이 부족해요. 저희가. 건이 이거 보석단이라고 제가 이걸 다 못 꾸몬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내가 골뱅이 다 죽어서 바라맞는 거예요. 지압판 같다. 발로 밟아야 되겠네. 아파? 응. 아 배고파요 지금. 배고픈데. 선홍을 이제 가야 되거든요. 수원 씨는 어디 피는 거예요? 수원 씨는 어디 피는 거예요? 수원 씨는 어디 가요? 과자를 좀 떼어서. 다 떨어져서 밥 먹어서. 차. 시원하죠. 머리 길었다가 작아졌는데. 머리 감고 말리는 데 편할 것 같아요. 머리 긴데 불편한 데는 불편하고. 밥 먹는데 불편하고. 연습할 때 불편하고. 운동할 때 불편하고. 아 더워. 아 한 번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옹이 형한테 어제 밤에 집에서. 내일 가기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막상 또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막방이 또 달림들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달림들. 달림들의 꼬꼬 소리가. 아니요.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꼬꼬? 네. 기분 나빠졌어요. 안 할래. 좋지 안 할래. 오는 거다. 5장 이상으로. 어? 내가 여기다 음료 넣었었는데. 어디 갔지? 잘 넘어가지고. 안녕. 그거 무시는 그런 거지? 멋진데. 맛있네. 어? 별로야. 이게. 이렇게 하면 배가 보여가지고. 오늘 맛집도 안 먹거든요?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아? 왜? 형도 빨리 반대해. 세이 형 반대해. 그래? 30m 이라고. 건이 지금 크롭 니트를 지금 어떻게도 안 보이겠다고 지금 옷을 미친 듯이 내리고 있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의상을 이러면 왜 입는 거야? 이러면 왜 입는 거야? 어? 아니. 몸이 퍼려놨어. 몸이 퍼려놨어. 어. 그럼 내가 고를게. 워밍할 건데? 네. 우리 방야로 배는 좋아. 여기 장도 지금 느껴져. 오케이. 하다가 1년만 기다려. 아니 물건을 다녀. 너 1년 할 때 난 실컷 아니야? 금방 따라잡아졌어. 너 1년 할 때 난 실컷 아니야? 잊었다 잊었다 모두 잘. 오늘 쇼 챔피언에. 어? 오늘 쇼 챔피언에. 뭐 말을 하다 말아. 버퍼링이야? 굉장히 많은 달림들이 들어오셨다고. 맞아요. 제일 많은 팬덤이 저희 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달덩이들. 더 오신 분들까지 다 들어오셨다고 해요. 뭔가 달림, 달림들, 투문 이거보다 달덩이가 뭔가 더 친근감은 있지 않아? 우리 달덩이들. 우리 꼬꼬댁들. 꼬꼬댁. 생방. 막방. 생방입니다. 막 생방. 까꿍. 다녀야겠습니다. 막방. 화이팅! 잠자도 돼. 둘 셋. 안녕하세요. 원하수입니다. 갑자기. 튜닝인 것 같은데요? 더워줘. 더워줘. 더워. 막방입니다. 예! 발을 하나도 안 해줄 거야? 했어, 했어, 했어. 네. 이레이스미 화이팅이 끝났습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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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왜? 좋음과 슬픔의 약간 그런 중간을 표현해볼까요? 귀연수 없어? 소없어? 소호 형이 또 아파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같이 무대를 춤을 추며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소호 형이 앉아서라도 명창 보컬을 뽐내줬잖아요? 그래도 형이 제일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맞기까지. 얼른 나와서, 얼른 다시 돌아와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멋있어요, 형. 그냥 모습이나 보여주세요. 형 오늘 제 이목이 있었어요. 맞아?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원하수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소고도 고생했죠? 짧지만 그래도 굵직했던 이번 활동을 달님들이 진짜 가득 채워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관객분들이 입장을 하신 지 이제 한 1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1년이 조금 넘었죠? 그렇죠. 저희가 덤병 활동 때부터 이제 관객분들 만났으니까 팬분들을.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슬슬 적응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달님들이 진짜 이번 활동을 정말 잘 느끼게 해 준 것 같다. 너무 행복했어요. 달님들도 진짜 새벽 스케줄이 정말 많았는데 새벽 내내 진짜 가득 함성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꾹 꾹 꾹 꾹 꾹 꾹 나 특히 오늘 저런 것도 해달라니까 해주고 맞아. 진짜 착하다. 나한테 안 잤어. 시작 파트. 시작 파트. 시작 파트. 시작 파트 때 안 웃은 게 진짜 프로다웠어. 나 좀 웃었어. 살짝 웃었어. 살짝 웃었어. 작게 말했는데.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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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막방까지 함께해준 우리 달림들 응원으로 깍지워준 우리 투구연들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과 더 좋은 앨범과 좋은 무대, 음악으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활동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주시고 그전까지 저희 많이 만나고 사랑해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